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C노선 운행을 위한 GTX 청량리 변전소 설치계획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구민들은 주거지와 변전소의 거리가 18m에 불과한 GTX 청량리 변전소 설치의 부당성과 변전소의 전자파 위해성 등을 주장하며 변전소 설치계획의 직권 취소 요청과 변전소 대체부지 마련 요청을 국토부에 정식 요청했습니다. 지난 16일에 열린 반대 집회에는 주민 약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에 GTX 청량리 변전소 설치계획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1인 시위와 청량리역 인근 3개소에서 매주 월수금 오후 6시경 반대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는 GTX 사업이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 시책임에는 동의하지만 주거지 바로 옆 변전소 건설은 고민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며 국토부가 구민의 반대 여론을 직시해 변전소 계획 취소와 대체부지 마련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